어? 이거는 왜 편집이 된거죠?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? 지금 한 3일 만에 쉬는 거예요 지나친 노출로 통편집 주걱 하다가 안되면 수저로 변경합니다 공방처럼 뭐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? 예 테이블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식탁 기본이고 미용실 가면 거울 붙여있고 드라이기 걸려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인테리어를 한 3군데 해봤어요 어디 어디요? 추어탕 PC방 미용실 하나는 신기해 죽겠어 깎고 깎고 또 깎고 주걱 하나 만들자고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거 몇 분? 이거 분석될까요? 이거요? 까 30초 죄송합니다 족장님 본방송엔 30초가 아니라 까 아 얘 안 나갔습니다 어허 이번엔 돌? 글씨 쓰게 글씨? 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본방송에 8초는 나갔으니 주걱보단 낫네요 어허 여기 북립공원 코끼리 오 코끼리? 저렇게 큰 동물이 나오면 편집될 리가 없는데요 어떻게 아 어떡해 시건 걸고 형 어울려 오오옹 오오옹 어 어 안 들어가봐 마음이 안 들어가봐 주인이 아니어서 아 컨셉이네 신기하다 진짜 말로만 맨날 코끼리 뭐 코르 목줄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아 훈련 과정이라 아쉽게도 통편집 됐군요 어제도 새우 오늘도 새우 내일도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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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 닦으면 오토매틱으로 잡아올리니 병만족장이 잡은 새우만 어림잡아 천마리 그래서 새우 잡는 기계 병만족장도 통편집 자유 시간 잘 사람 자고 모기장 바지로 그거 좀 만들고 자유 하고 싶은 거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저렇게 다른 데 나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 왜 족장이라 부르는구나 아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구나 족장님 선글 스타일 그대로 계속 화이팅입니다 정글의 톰과 제리 안정환 노우진 저의 절친인 차두리 아니면 박지성 씨 아니면